사각이 아니었나보네. 사각인줄 알았네. 집인가봐요. 그 집 2층에 있습니다. 차고쪽에 두명있고 북쪽하고 센터쪽에 많이 떨어지네요. 창고쪽에 두명 떨어지고 차고에 두명. 차고에 노란다시아. 차탄다. 차타고 쨘다. 한명 차타고 한명 차타고 쨘고 한명 차고에 있어요. 저 UMP 들었어요. 그러면 지금 남쪽에 한명있고 로족 북쪽에 엄청 많거든요. 일단 남쪽에 있는 차고 근처에 있는 애 한명 처리를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. 뭐있지? 이 집갔거든요. 이 집에있다. 이 집 발소리 들려요. 여기있다. 기절. 죽이시면 될것같아요. 그러면 일단 남쪽 클리어. 창고쪽에 두명있고 센터쪽에 한 세네명 정도 떨어졌어요. 네 싸우네요. 센터쪽. 나 모레 모레 나가는데 이렇게 저격 많이 하면 힘들것 같은데 지원방송 안하면 ㅋㅋㅋㅋ 1등 못할거에요. 에니방 건물 옥상 체크 뚝배기가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. 나가셨구나 일단 남쪽은 클리어예요. 남쪽은 다 조졌는데 북쪽 로족 북쪽에 엄청 많아요. 북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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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저기 옥상에 두명 누워있어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여기 같은데 노란색 핑이 있는 옥상에 두명 있는거 같아요. 두명 봤어요? 아까 파란픽에 있던 애 지금 파란핑으로 하나 이동했거든요. 지금 노란픽 옥상에 계속 돌아다녀요. 두명이서 그리고 저기 창고쪽에서 한명 내려오거든요. 길 건너가서 싸움 걸어야겠다. 여기 부스스용 대용량 탄천 있어요. 아래에 저 대용량 탄천 있어요. 대킥이면 저기 싸우네. NE 방향에서 엄청 싸우네. 내려갈게요. 일단 북쪽 북쪽으로 갈게요. 북쪽 앞쪽에 두명을 왔다갔다 하거든요. 찍어드릴게요. 예 파란핑 쪽에 왔다갔다 해요. 예 스팀 워 팀은 벌써 골로갔네. 끝났네요. 네? 벌써요? 저 팀은 오늘 글렀어요. 이게 지금 그 딜레이 방송 없이 하는거라서 힘들어요. 잘하는 파티하도 힘들거에요. 한 세네 팀이서 적여가면 왜냐면 위치 다 보여주면서 하는거라서 다른 방향으로 한명 갔어요. 한 팀 갔어요. 저 까빠가 없어요. 일렉까빠라도 있어야겠는데? 언덕에 있는데 언덕에 지금 깨서 싸워요. 진짜 거기 초소쪽 근처에 있는건가요? 이쪽? 빨간핑 쪽 쪽에 싸운건가요? 그래요? 저기는 너무 멀다. 부스스로 저기 확인 저기 언덕 쪽에 엄청 많네요. 그 뭐야 75방향에 있는 예 언덕 위에 있는 여기 집에 들어갔어요. 공장 쪽 클리어하면서 내려오죠. 공장 쪽에서 한명 내려왔거든요. 일단 여기 아래쪽 집 다 털고 공장 쪽부터 클리어하면서 저쪽 공장 쪽으로 갈게요. 동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공장 쪽은 털었거든요. 다른 애들이 털고 내려왔어요. 자기장 거의 다 왔어요. 여기 3륜 오토바이 하나 있네요. 일단 3륜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. 그래도 3명 탈 수 있으니까 무기로 자기장 좀 멀리 나올 것 같은데 밀베쪼 끼고 나올 것 같은데 밀베쪼 끼고 나오면 자기장이 애매하네 밀베라 하기도 애매하고 좀 더 갈게요 좀 더 가서 세우고 걸어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른 차면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삼륜 오토바이라서 셋 다 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세우고 걸어가죠 150도 방에 왕소리났었어요 총소리요? 집 있는 쪽이 있는가 보네요 카소리는 멀어요 75방향 카소리는 저기 집 쪽에 있는 것 같네요 언덕 위에 아예 해안가 쪽 집 쪽으로 붙으면서 파밍하면서 가죠 길 건너고 혹시 먹을 거 없으신 분 제가 드릴게요 그 키트라든지 구급상자라 드링크 하나 있어요 구급상자라 드링크 있으신가요? 아 구급상자 어 구급상자 없어요 드링크는 4개 있어요 드링크 하나 있어요 제가 키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아 구급상자 뭐야 그거 없으세요 아예? 저 파밍 거의 못했어요 그러면 키트 하나 드릴게요 키트 하나씩 드시면 그러면 그건 되네요 그럼 저는 진통제하고 드링크 하나씩 이제 있네요 한 턴 살 수 있겠네요 반 턴 것 같은데 살짝 털고 지나간 건가? 아니면 대기 탈수도 여기 저는 바깥쪽 나가서 올라오는 거 볼게요 그 300방향에서 올라오는 거 볼게요 뒤쪽도 봐야겠네요 저희 금방 털고 왔던 집 쪽도 한번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나눠서 경계하면 되겠네요 와 여기 있다 195방향 한 대도 안 맞아 한 대도 안 맞아 쏘나 아 UAG 왔네요 UAG 왔어요 UAG S하고 SW쪽 어 근데 풀템이에요 풀템 네 풀템이에요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돌아와요 하나 왼쪽으로 한 명 돌아요 한 명 기절 한 명 더 한 명 더 전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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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? 재발한 방향으로 돌아와요 어 그러면 다 죽었네요 아깝다 아 금방 차 한대 도와요 진짜 차 소리 얘네 풀템이거든요 템파밍 템파밍 하면 할만 할 거 같은데 소음기도 있고 프라이팬도 되고 부스스 버려야겠다 애니 방향에 좀 애니 방향에서 이제 자기장 와 또 여기다 진짜 자기장 기가 막힌다 여기 수송만 하면 되네요 저 소음기도 있거든요 저기 바위 옆에 한 명 누워서 기거든요 오케이 아 제발 한 대 두 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한 대를 안 맞다가 한 방위만 맞고 죽네 후 저 쪽도 경계해야겠네 그 240 방향도 이게 밖에 나가있는게 좋을 거나 안에 있는게 좋을 거나 아 아까 바위 쪽에 한 명 더 오거든요 네 볼까요? 예 전 아직 체크 안 됐어요 아 체크 능선 너무 오네요 돌아와요 자기장 옵니다 저는 앞집으로 옮길게요 15방향 집 쪽으로 언덕이 엄청 많네 오른쪽으로 돌았나 봐요 그 15방향 엄청 많아요 여기서는 시야 잘 나오거든요 좀 죽어 죽어 오케이 저 파티 쏠렸고 저 파티 쏘던 애들 있었거든요 그 반대편도 봐야 될 것 같아요 SW 방향 집 쪽에 붙었을 것 같아요 애니 방향에 저희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240방향으로 초소 위 쪽에 초소 위 쪽에서 저희 쏴요 어 이거 그냥 3만 쏴버리네 맞출려고 하니까 그 195방향 초소 위 쪽에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 봤어요 엔거 예 저희 손에 초소위에서 쏴요 일단 자기장 15초 그 전 60방향 보고 있을게요 뒤에서 살아있는 파티가 있거든요 초소위랑은 저희 굳이 지금 안 쏴도 돼서 초소위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기장 바깥이라서 그대로 내려올 때 이제 양각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뒤쪽 봐야 돼요 뒤쪽 60방향 뒤에 완전하게 클리어하고 이제 앞쪽 봐야 되거든요 아래쪽에 보호부터 떨어졌네 NW 방향 뒤에 있네요 N2 방향 바로 앞에 붙어있어요 지금 한명 다운 한 두 파티 있는데 저희 일단 뒤쪽 보죠 N2 방향 한 파티 더 있거든요 잠시만요 나온다 자기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한명 자기장 오른쪽 보세요 그쪽 가서 죽이죠 아 한명 더 있어요 요 앞에 집안에 집안에 있어요 한 명 기절 세 명이네 총 세 명이에요 한 명 조졌어요 두 명이네 빛 좀 채울게요 바로 옆에 집에 있어요 바로 오른쪽 집에 예 자기장 10초 저희 달리는 게 좋겠네요 나왔어요 한명 한 명 거기 가요? 아 못 살리겠다 일단 갈게요 아 이거 근데 힘들 것 같은데 피가 줘도 없고 아래쪽에 적이 있네요 아 제가 마지막에 너무 못 썼어요 아 이거 나 너무 안 좋다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오른쪽 애들 제가 다 잡아버리면 양각 잡... 그... 쌈싸먹... 그 한 파티한테 완전 내가 잡힐 것 같은데 오른쪽 파티랑 좀 싸우게 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? 왼쪽 파티가 사람이 많을 테니까 아 힘든데 일단 도로 쪽에 한 명 있어요 왼쪽에 풀 파티 같아요 그런데 주유소 쪽에 있는 거군요 그런 거 같네요 오른쪽 애가 쟤를 저를 안 싸주면 좋겠는데 그냥 깔끔하게 둘이서... 그런 거 같네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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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자기장? 자기장 온다 두 명 잡아야 되네요 2대 1대 1인 것 같아요 저기 끼어 있는 놈 있네요 두 명이네요 바로 앞에 있네요 2대 1 아 이겼나? 와 졌네 아 왼쪽으로 오는 거 알았는데 아깝다 수고용 6대 1 ... 6대 1 4대 1 5 particulier